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1년 후 나의 모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부터 1년 후에 원하시는 모습을 가장 이상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떠올려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초록색, 주황색,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 5개의 원석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네,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0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이 소년의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컵이 물의 에너지로 마음, 감정, 인간관계, 사랑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페이지, 소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소년, 기사, 여왕, 왕 이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간관계나 어떤 감정이 시작되고 그것이 여기에 보시면 4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결혼식 축하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화환이 걸려있고 사람들로부터 남녀로 보이는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한 커플인 것 같고요.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결혼, 축하, 합격, 혹은 직장이라고 하면 취업 이럴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10번 컵 카드. 이 카드도 보시면 가족이거든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금잔이 10개가 무지개 위에 떠있는 그래서 이게 또 결혼, 가정, 행복 이런 에너지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가장 이 카드가 반가운 분들은 지금 현재 솔로이시고 내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결혼할 정도의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1년 후에 그런 인연과 함께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1년 후에는 내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좋은 연애운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1년 후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기혼이신 분은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 뭔가 더 화목해지고 그 다음에 풍족해질 만한 어떤 계기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뭐 자녀의 취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배우자의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1년 후에는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입학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가정에는 항상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일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성과가 있으면서 가족이 좀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1년 후에 소홀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만약에 금전운이나 사업 이런 쪽으로 푼다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우리 회사에 너무 잘 맞는 직원인 거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팀이 잘 꾸려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1년 후의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소홀님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소홀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홀톡을 검색하세요. 6번 칼카드인 리그레트 이게 이제 후회거든요. 떠나가는 배에 손을 내밀잖아요. 이미 떠나간 배는 나의 어떤 인연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나간 것, 내가 놓친 것, 이미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다가올 것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나 인연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으로 해석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홀 메시지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데디케이트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해보세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또 앞으로 1년 동안 소홀님께서 이거야 라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일이 있다면 전력을 다해서 한번 올인해 보시면 그 뒤로 정말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소년의 컵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될 가능성이 커요. 새롭게 나에게 인연이 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홀님을 위해서 잘될 운명화권을 해드릴게요. 패밀리 가족 우리 가족은 건강하다 우리 가족은 풍요롭다 우리 가족에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잘될 운명화권 가족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3번 정도 마무리 읽으시면 이 에너지가 소홀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홀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홀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홀님들 우주라는 단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시간과 공간인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주에서 허락된 행복일 거예요. 소홀님은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1년 후에는 모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홀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홀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홀님의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에이스 카드 두 장이 나왔는데요. 그 에이스 카드 중에서도 이렇게 손을 내미는 카드 두 장이 나왔어요.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손이 나온다라는 것은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제안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카드가 9번 나무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1년 후까지의 소홀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어 보이죠. 지쳐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뒤에 있는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수험생이라면 힘들어도 끝까지 내가 공부를 놓지 않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무언가의 1년 후에 나의 목표를 위해서 힘들지만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이 지금부터의 1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운이 들어와요. 운이 들어옵니다. 금동전의 운과 금전의 운이 들어와요. 그렇다는 건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1년 후에는 입학 허가서 합격 통지서죠. 를 받게 될 거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이제는 취업이 돼서 입사를 준비하실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은 지금 1년 동안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좋은 소식과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다면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힘들 겁니다. 이 카드는 힘들 거예요. 아마 한 가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자격증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살림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거나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이상을 하느라 내가 육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좀 지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버텨낼 수 있고요. 1년만 버티면 1년 후에 소울님이 목표한 바가 하늘에 운이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1년만 하시면 좋은 소식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5번 나무 카드인 컴페티션 경쟁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경쟁을 할 일이 있으면 경쟁에서 이겨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와의 경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소울님이 뽑힐 수 있게 그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치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치열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1년 후에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커넥트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만일 소울님께서 지금 누군가에게 연락하실 일이 있다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용기내서 먼저 한번 연락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될 운명 화건을 해드릴게요. 스타트 시작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비우면 비울수록 우주가 나를 채워준다.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 잘될 운명 화건 시작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을 읽으시면 이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소울님을 불안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에너지는 모두 다 정리하시고 1년 후에 있을 좋은 일들 좋은 소식만 생각하시면서 롤뚜 하시면 1년 후에 반드시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 라는 단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시간과 공간인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우주에서 허락된 행복일 거예요. 소울님은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1년 후에는 모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템퍼런스 4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보시면 소년의 동전 같은 경우는 동전 자체가 금전, 물질, 돈을 의미하거든요. 거기다가 페이지 소년은 시작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투자라든지 일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것이 소울님에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1년 동안 템퍼런스 절제 카드 이게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보시면 커브를 두 개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는 거에 1이 자리를 잘 잡아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이너스 됐던 것이 플러스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에는 동전을 머리에 이고 발로 밟고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냥 4개의 금동전이 돼서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동전이 중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전 관련된 모습만 좀 부각돼서 나왔는데요. 지금 시작하는 일이나 지금 시작하는 어떤 투자로 인해서 1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소울님이 목표한 바에 수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손해받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소울님께서 이 정도는 내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지노선이 있으면 그 마지노선까지는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울님께서 어떤 투자라든지 일의 시작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중하게 잘 시작만 하시면 아주 대박입니다. 횡재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소울님이 범위 안에서의 수익이나 아니면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1년 후에 확실히 달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금전 관련돼서만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까지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까지만 예측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의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여기도 보시면 나이트 오브 펜타클 펜타클 금동전 또 나왔어요. 금전운이 괜찮은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흑기사 카드 같은 경우가 정말 이 카드 자체의 키워드가 금전운이거든요. 흑기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어떤 존재 운을 의미해요. 그것도 동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운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울님에게는 1년 후에 확실한 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전운이 있을 거니까 그 금전운을 잡기 위해서 소년의 동전 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게 이게 신중함이거든요. 그리고 무리를 하시면 또 안 돼요. 소년의 동전은 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웨이트 기다리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소울님께서 지금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니까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다 그 소울님에게 주어지는 그 복과 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될 운명 화건을 잘 될 운명 화건을 해드릴게요. Investment 투자 나는 현명하게 판단한다. 내가 투자하면 오른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잘될 운명 화건 투자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에너지가 소울님께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라는 단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시간과 공간인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주에서 허락된 행복일 거예요. 소울님은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1년 후에는 모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다면 소년의 칼 카드는 칼은 바람의 에너지고요. 칼은 또 날카롭고 예민한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요. 그러면 바람이 계속 시작된다. 바람은 또 생각을 의미해요. 생각이 계속 시작된다. 라는 건 좀 불안정한 에너지고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이 나를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울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안정을 찾지 못해서 불안하거나 특히 그 안에서 금전적인 흐름이 내가 원하는 만큼 꾸준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죠. 혹은 컨디션 건강적으로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진정이 안 되고 평온함이 없고 그럴 때도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9번 동전 카드 동전이 9개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부인이거든요. 평온해요.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순교자 카드 같은 경우는 더 확고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이나 혹은 나의 위치가 흔들림없고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카드가 이 순교자 카드예요. 그러면 이 세 장을 한번 쭉 보고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지금의 나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가 1년 후에는 굉장히 많이 안정될 거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평온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보시면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신념이 있어 보이는 것 이 에너지가 1년 후에 소울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가까운 미래만 보면 좀 불안하고 아니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지만 1년 후가 돼서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1년 후가 돼서 돌아보면 그래도 내가 그때보다는 많이 지금 안정되고 평온해졌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의 칼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기사가 칼을 들고 하늘로 막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고 기운이 좀 나고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년의 칼 카드하고 기사의 칼 카드하고는 소년 기사가 한 단계 차이지만 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사가 칼을 들었을 때는 가장 어울리는 원소를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좀 패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소울님이 점점 바뀌어 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Eat healthy 잘 챙겨드세요. 몸과 소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주세요. 내가 먹는 것이 나 자신이 됩니다. 소울님께서는 이제 챙겨드신 거 잘 챙겨드시면 그 이후에 이제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님을 위해서 잘 될 운명 학원을 해드릴게요. 트랜클리티 평온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잘 될 운명 학원 평온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마음을 읽으시면 소울님께 이 에너지가 닿을 거예요. 네 그러면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 라는 단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시간과 공간인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주에서 허락된 행복일 거예요. 소울님은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1년 후에는 모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보라색 원석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고 소울님의 1년 후의 모습을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5번 The Helophant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운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운이 들어와야만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도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 지상의 운 카드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인맥 혹은 귀인을 통해서 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번 나무 카드 승리 축하 카드 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는 합격 혹은 결혼 축하받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카드가 나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는 그런 에너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황 카드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데 그 누군가가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나 학교나 큰 조직과 같은 회사를 의미해요. 아니면 좋은 귀인이 나를 도와줄 때도 이 교황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소울님의 상황에 딱 맞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울님께서 지금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1년 후에 그 모습이 되기가 어려울 거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1년 후에는 소울님이 그 원하는 대로 돼요. 그것이 시험이든 거래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소울님의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것이 되는데 여기서 되는 그 원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1년 후에 그것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원인이 뭐냐면 귀인입니다. 소울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소울님에게 좋은 인연이 돼줄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서 1년 후에 소울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을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에 따라서 1년 후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어쨌든 약 1년 후에는 그 귀인의 도움으로 지금 소울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13번 죽음 카드가 나왔거든요.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뒤에 태양이 떠오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반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앞에 세 장 카드와 맥락상 연결해서 봤을 땐 반전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가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것이 귀인에 의해서 반전이 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간절히 그리면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awaken 눈 뜨세요. 새로운 세상에 눈 뜨세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 뜨세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딱 맞는 소울 메시지 카드가 나왔거든요. 안 될 거라고 무의식 속으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과 인연과 도움이 있어요. 그 세상에 눈을 뜨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소울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잘될 운명 학원을 해드릴게요. 가디언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우주 라는 단어의 한문을 풀어보면 시간과 공간인데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주에서 허락된 행복일 거예요. 소울님은 지금 시간 공간 인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1년 후에는 모두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은